안녕하세요. 시타타파의 안인새벽의 개청수입니다. 겸 오늘 여러가지 좀 앞으로 계곡본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계곡본 향후 민주진영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전략을 말씀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조국 법무부 장관 워싱턴 대 그리고 진중권과 밤의 경제에 대해서 제가 좀 논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제가 좀 제가 사실 댓글들을 자세히 봅니다. 되게 소중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제가 일일이 답장은 못 드리지만 다 보고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일단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달력 문제예요. 달력은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날부터 발송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발송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내로 달력은 신청하신 분들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서울의 우리 개국본 G카페 스타타파TV 스튜디오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분들에게 제가 나눠드리기 위해서 천부를 신청 미처 못하거나 또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또 연식이 조금 오래되셔가지고 연식이 조금 오래되어 갖고 개국본 회원 가입조차 하지 못하고 신청조차 할 줄 몰라서 포기해버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개국본 사무실에 천부를 갖다 놓고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개국본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래서 그것까지 좀 배려를 했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G카페는 언제 오픈을 하냐 G카페는 오늘 임시로 오픈을 했고요. 정식 오픈은 오전 10시 주말은 오전 10시 일요일도 다 열어요. 일요일은 개마담 개실장이 개마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빙 혼자 좆뱅이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에 열어서 오후 9시에 방송이 있을 때는 늦게까지 하고요. 방송이 없을 때는 오후 9시까지 연다. 근데 아마 방송이 목요일이나 한 목요일을 아마 늦게까지도 열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식 개국본 시사타파TV GGB 방송 언제부터 시작하냐 총선 전략을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금 이미 짜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프로그램은 저희가 뉴스공장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낮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뉴스공장은 개카페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북로 308 지하 1층 여러분들이 1층에 문어통이 보여요. 바로 옆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놨어요. 커뮤니티 잠깐 한 번만 보셔도 위치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떤 방송을 할 것이냐 월요일 그러니까 저희 방송은 낮에 2시부터 3시가 1교시 2시부터 3시 3시부터 4시가 2교시 4시부터 5시가 3교시 5시부터 6시가 4교시 저희가 매일 4교시 매일 4교시 월요일날 4% 그래갖고 여러 교수님들과 하는 프로 변호사님들과 하는 프로 기자들과 하는 프로 정치인들과 하는 프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총선 전까지 매일 4개의 프로를 할 거예요. 4개의 프로 낮에 오시면 생방송을 여러분들이 앉아 갖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프로가 뭐냐 제가 지금 야심차게 밀고 있는 프로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각자 도생 히사타파TV 각자 도생 이라는 프로예요. 뭐냐 기자들 기자들 선후배 저희 기자들과 또 어떤 평론가들 이렇게 모여서 각자 도생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저기서 취재 과정에서 카더라 전문가 누구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늘 카더라 전문가 누구누구 기자 나오셨습니다. 음모론의 전문가 누구누구 나오셨습니다. 그래갖고 니가 얘기해 우리는 저거 좀 위험하면 난 듣기만 했어. 난 듣기만 한 거야. 난 듣기만 한 거야. 그래서 고소를 당해도 니가 알아서 해야 돼. 재밌겠죠. 음모론도 나오고 카더라도 나오는데 그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감수해야 돼. 그래갖고 매일매일 그날 우리 시청자 투표를 통해서 각자 도생에서 그날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키고 환영을 그 이목이 집중됐던 기사나 카더라를 말한 사람에게는 출연료를 몰아주는 거야. 오늘의 그래갖고 최초 고소도 고소가 돼갖고 매일 이번 주 방송에서 다음 주 첫 인사가 평안하셨습니까? 고소 들어온 건 없으시죠? 그러면 이번 주는 아직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각자 도생이야. 그래갖고 각자 도생 프로그램 그래서 저희가 머리를 잘 썼죠. 그래서 각자 도생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할 거예요. 정치 분야를 정치 분야 사회 분야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 이면에는 진실이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소설 썰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각자 도생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데일리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메인 메인 타이틀은 각자 도생 그렇다가 한 명 잡혀서 구속되면 출연진 바뀌고 원망하고 그래갖고 저희 출연진에게는 원망하지 않을 것 원망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그 어떤 책임도 시사타파TV GGB 방송국에 묻지 않겠습니다. 이거 서약하고 방송 출연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몸사리고 약하다. 출연진 교체. 응. 그렇잖아요. 출연진 교체. 몸사리고 맨날 뻔한 소리나고 앉아있으면 시청자들이 아! 쟤 이번주 날려! 쟤 저 별로야! 응! 그럼 맨날 출연진 못 받아가는 거야! 어! 그래서 각자 도생이에요! 어! 그 좀 근데 너무나 센 얘기를 해! 갑자기 뭐 조윤선이가 사실상 남자관계가 복잡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해! 우리는 진짜? 어! 우리는 막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야! 진짜? 확실해? 어디서 들었어? 라고 하면서 막 하면 어! 아! 이거는 막 쟤가 책임되는 거야! 난 듣기만 했어! 어! 난 듣기만 했어! 난 듣기만 했어!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각자 도생은 월요일부터 시사타파 GGB에 그래갖고 어떤 총선 후보들 뭐 이상한 소리가 있다! 각자 도생이라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어! 완전 꿀잼! 어! 각자 도생! 허! 네가 얘기한 건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몸사리다가 어! 이상한 짓 몸사리고 그러면 시청자들이 오늘을 방송 마편에 여러분들 오늘 각자 도생 저희 4명이 진행했는데 오늘의 MVP 투표하겠습니다! 오늘의 MVP 누굽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글이 올라가잖아! 예! 오늘의 MVP는 누굽니다! 출연료 뭐라 드립니다! 어설프게 얘기했다가는 출연료도 못 받아! 어! 각자 도생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에 어! 우이종 교수님! 우이종 교수님이 탄저균에 대해서 굉장히 수의학과 교수님이잖아요! 우이종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미국이 실험을 했던 탄저균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인데 우이종 교수님이 탄저균과 미국의 상관관계를 얘기해줘서 우이종 교수 서울대학교 우이종 교수님이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나 맡아주시기로 했고요! 우리 정민우의 제3의 눈으로 하려고 했는데 정민우 씨는 보니까 제3의 눈보다는 각자 도생에 어울리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면 정민우 씨는 제3의 눈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각자 도생에 어울리는 사람이라서 정민우 씨는 제가 각자 도생에 고정으로 쓰려고 그렇지 않아요? 정민우 씨는 내가 보니까 제3의 눈에 별로 튀지를 못할 것 같아 정민우 씨는 제가 각자 도생에 고정 패널로 쓰고 그다음에 기재들 어차피 그분 저거야 하고 이거 데일리 프로그램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님도 저희가 정치 알아야 바꾼다 의 저자잖아요 정청래 의원님이 나보다는 섭외가 쉽잖아!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었던 정치인들 매주 바뀌어! 정치 이번에 내가 섭외는 못하는데 정청래 의원님이 이해찬 대표가 나올 수도 있고 정청래 의원님은 발이 넓잖아! 이럴 때는 내가 정청래 의원님을 제가 내가 저거잖아 정청래 내가 유튜브 선배잖아! 유튜브 내가 스승이거든! 유튜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청래 의원이 이번 주에 소개하는 정치인 해갖고 이인영 대표도 오고 이해찬도 오고 박주민도 오고 다 대꾸 오는 거야! 그래갖고 고고 한 프로 어! 그 최백윤 교수님 어떤 역습 저기 경제학 있잖아! 저들이 얘기하지 않는 경제 대한민국 경제 얼마나 준다! 맨날 뉴스 공장에서 너무 짧잖아!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게 최백윤 교수님과 제가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경제 그 아직은 연결을 안 합니다 이완배 기자 같은 분이 있죠! 이완배 기자님 그리고 어떤 최백윤 교수님 이런 조합 그 다음에 역사 강의 한홍구 교수님이나 아니면 전우영 선생님 뭐 이런 분들 역사 알아야 바꾼다! 그 다음에 고 한 프로를 만들고 이건 진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거예요! 언론 알아야 바꾼다는 최민희 의원님 과 김연경 사무총장 뭐 이런 분들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 언론 알아야 바꾼다! 이거를 다 얘기를 해야지 총선 대비를 해서 내가 아이디어 뱅크잖아! 내가 아이디어 뱅크잖아! 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뭐 황현필 모셔달라고 어? 내가 아이디어 뱅크잖아! 그래서 그 역사 문제도 교수의 시각과 정치인의 시각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오시면 개국본에서 생방송을 보실 수 있다! 라고 보고 보고 목요일 날은 힐링 100분 토론 매주 목요일 날은 제가 개석희가 돼갖고 개석희? 그러면 소석기를 욕할 수가 있으니까 양측에서 오늘 시청자 패널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에 대해서 시간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힐링 100분 토론 이번은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힐링 100분 토론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그래서 늘 왜 자유한국당 여러분들 제가 왜 100분 토론을 안 보는 줄 아세요? 왜 대한민국 문제를 외구들이랑 토론을 해? 안 그래요? 왜 대한민국의 문제를 외구들과 앉아서 상의를 하냐고 우리나라 사람끼리 하자고 앞으로는 그래서 교수들 두 분 정치인들 두 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 교수 두 분 정치인들 두 분으로 하면 방향은 같지만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걸 듣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라는 정부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 지향점이 같잖아요 지향점이 같으면서 조금씩 생각의 차이를 좁혀가는 그런 토론이 나는 듣고 싶거든 우리 맨날 무슨 백분토론이랑 밤샘토론들 보면 외구들 얘기할 때는 딴 데 돌리잖아 아우 짜증나 아니야 전부 다 지향점이 같지만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힐링 백분토론 그래갖고 매주 목요일은 패널들 두 명씩 두 명씩 모시고 저희가 힐링 백분토론을 준비할 거고요 금요일 날은 공개 방송 그 주 프로에서 가장 히트 쳤던 분들 히트 쳤던 분들을 모셔가지고 공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금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후 5시에 한 주간의 MVP들만 모셔가지고 공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공개 방송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명사 강연 여러분들 주말에 어디 갈 데 없으면 명사로 참여해 한원구 교수님의 역사 강의가 1시간 나올 수도 있고 우희정 교수님의 생명 우희정 교수님이 저 강의해 주신대요 생명에 관한 생명에 관한 토요일 날 그래서 여러분들은 토요일 날 오시면 2시부터 3시까지는 어느 교수님 강의 그리고 어떤 정치인 강의 뭐 이런 식으로 토요일 날에 저희가 이거를 제가 이거를 지금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한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저는 말뿐인 사람이 아니에요 개카페 만든다 그랬잖아 만들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 저희가 사단법인이 나왔어요 박수 한번 치십시오 개국보니 이제 여러분들 사단법인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사단법인이 정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는 가칭이고요 개혁 국민운동 사단법인 만들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까다롭고 그래서 개혁 국민운동본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제가 만든다 그랬잖아 만든다 만들었죠 시민들의 쉼터가 있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 만들었죠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제가 옛날에 9월 개국본 성명서 발표할 때 검찰개혁이 완료 완수될 때까지 싸우겠다 라고 해갖고 어느정도 우리가 진전을 이뤘죠 끝까지 내년 총선 이제는 총선 100일도 안 남았어요 총선도 100일 저는 한다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개국본의 힘이 뭐라고 생각해요 개국본의 힘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개국본의 회원이야 자부심을 갖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개국본의 힘은 뭐냐 개국본 개벤져스 한 명 한 명이 힘이 넘쳐야 돼 개국본의 힘은 돈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이 힘이 넘치는 회원이 되어야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온다 자부심에서 나와요 아니 회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시사타파 방송 사람들이 그러잖아 시사타파 방송 들어오면 뭔가 힘이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시사타파 방송을 들어오면 뭔가 힘이 느껴진다 그러잖아 그게 뭐야 총수가 또라이야 저 새끼는 말도 안 되는 걸 해 어? 집카페 만든다 그러더니 뚝딱뚝딱뚝딱하더니 집카페가 만들어졌어 방송 만든다 그러더니 뚝딱뚝딱뚝딱하더니 방송국이 만들어졌어 프로그램 짠다고 뚝딱뚝딱 그러는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어 이게 뭐냐면 개국보는요 개개인들이 야 나 개국보는 회원이야 나 혼자는 약할지 모르지만 우린 뭉치면 센 사람들이야 강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싸가지야 잠시만 싸가지야 신철력 최고 앞부분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뒷부분이 마음에 들어 스테이 짐 싸지 말고 스테이 앞부분은 조금 마음에 안 아니 제안하지마 제안하지마 저건 왜 제안을 해요 저런 분들은 앞부분은 귀여워서 싸가지야 라고 해준거고 추진력이 마음에 들어 이거는 칭찬해 준거지 재밌게 마음에 너무 들어서 싸가지가 없는데 쟤는 참 마음에 들어 그건들 저런 분을 하면 안되지 저분은 스테이 나는 채팅만 봐도 이게 여러분들 올해 방송을 하면요 그래서 마음을 읽어요 그래서 마음을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심각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프로그램 소개했고 단련 문제 얘기했고 2월 11일 날 청와대 신청하신 분들 그것도 한다면 한다 한다 그랬잖아 날짜도 받았어 2월 11일 오후 3시 계곡본 회원 200명 청와대 방문 확정됐어요 2월 11일 오후 3시 청와대 방문 대신 분들은 차후에 공지를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한다면 했죠 제가 문포 계곡본 이건 트럼프가 아니지 3시에 방문해요 문포 마중 좀 나와주세요 그럼 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그럼 3시 2월 11일 오후 3시 당첨되신 분들은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송 얘기했고 방송 프로그램 그리고 언제부터 정식 방송을 하냐 날짜를 보시면 2월 13일 첫 방송을 시작할 거예요 각자 도생으로 시작해갖고 2월 13일 그리고 노정열 정말 우리 촛불 서초동의 역사를 만들 때 노정열 선배님 진짜 고생했죠 노정열 선배님과 제가 프로그램을 또 하나 만듭니다 정치와 어떤 시사정 개그 뭐 시사 뭐라 그러죠 하여튼 노정열 선배님도 한 프로를 만들어갔고 어 그날 그날 데일리를 해였고 지금 어 노정열 선배님도 저희 프로를 저랑 같이 하나 진행하기로 했고요 개념 방송이죠 노정열의 뭐 뭐 하나 만들어볼게요 예 그 그렇게 할 거고 어 하여튼 개국봄 하면 힘이 넘친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공장 경쟁제가 되겠네 뉴스공장은 아침에 하잖아 아침 뉴스공장은 아침에 하고 우리는 낮에 여러분들 종편 채널이 다 종편에 돌아가 있잖아 종편에 돌아가 있지 못하게 2시부터 6시까지 저녁은 또 저녁식사하고 MBC 뉴스 보고 또 저녁에 유튜버들이 많이 하고 저녁 방송 끝나면 이 파주에서 어 나도 먹고 살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낮 방송은 다 그 여러분들 이게 아까 아 저 얘기하다 말았구나 이제 개국본이 사단법인이 됐어요 사단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1688 뭐 1588 뭐 뭐 뭐 정식 이제는 후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개국본이 그래갖고 저희가 개국본 ARS 후원 그 다음에 개국본 법인 통장에서 나오는 후원 계좌를 오픈을 할 거예요 이제 사단법인이니까 우리가 개국본 회비 갖고는 더 이상 우리가 지탱을 못해서 ARS부터는 이제 정식 회원들이 돼서 회원증을 발급해 드릴 거예요 어 회원증을 전국에서 주소랑 이름이랑 정확히 써주시면 내년부터는 뭐 달력 같은 거 신청 안 해도 돼요 정기 개국본 정기 그 후원자들은 당연히 주소가 있으니까 어 자동으로 달력도 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ARS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 그러면 뭐 그럼 개국본의 이제 시사타파 요즘 시사타파는 아예 후원이 없어요 요즘 보면 원래 저한테 그 우리 구독료 있잖아요 우리 구독료도 여러분들이 나쁘러 우리 매니저님들도 요즘은 구독료나 개국본 회원 뭐 이거 뭐죠 광고도 안 올려요 집회가 끝나자마자 어 매니저님도 한타까리 해야 돼요 매니저들은 늘 개국본 회원 지금 현재 개국본 계좌를 올려주셔야 되고 시사타파 어 또 그래서 저녁에는 또 나도 먹고 살아야 돼서 저녁 방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저녁 방송은 어 오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재밌잖아 어 낮에 집회 방송 끝나고 사무실에 오면 여러분들 오늘 그 방송 그때 그러면서 비하인드 스토리 그렇죠 비하인드 스토리 어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기 이 파주 스튜디오에서 늘 얘기를 해요 생계형 방송 아니야 생계형 방송이 아니라 어 나 그런 얘기 제일 싫어해 어 생계형 방송 아니야 퍼주는 방송이야 어 나는 방송으로 먹고 살지 않아 먹고 살만한 거 죽을 때까지 먹고 살만한 거 다 있어 어 나는 생계형 방송은 아니다 어 어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나는 퍼주는 거 좋아하지 어 무슨 생계 방송으로 생계하는 사람 아니다 늘 그렇게 얘기 어 우리 와이프 론이 언제든지 와이프로는 여보 1억만 줘봐 뭐하게 또 카메라 사야 돼 어 우리는 늘 어 있으니까 그런 건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우리 와이프가 오늘 어 어 여행 갔다가 오늘 아침에 왔어요 어 여행 갔다가 오늘 왔는데 뭐라고 뭐라고 김주환입니다 매일 답장 좀 주세요 싫어 어 와이프가 오늘 제가 인천공항에 데리러 갔어요 와 엄청난 쇼핑을 하고 왔더라고 어 엄청난 쇼핑을 하고 왔어 그랬더니 오늘 제 선물을 사왔습니다 아무리 내가 초등이라도 이건 심하잖아 지는 옷 몇 벌을 사와 놓고 야 초콜렛 하나가 뭐냐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 내가 아무리 초등이라도 어 지는 이것저것 나한테는 이게 뭐야 초콜렛 아 내가 초등이야 아무리 진짜 초콜렛 사왔어 이건 너무하잖아 어 그래도 맛있어 보여서 나 일단은 갖고는 왔어 안에 크렁키가 들었어 다행히 그냥 카카오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초콜렛도 쓴 게 있어 어 쓴 초콜렛은 안 먹어 응 초콜렛도 여러분들 잘못 먹으면 써 이건 안 쓴 초콜렛이야 응 거기에다가 미안했는지 열쇠고리를 하나 사왔어 아무리 봐도 메이딘이 없어 이탈리아 갔다 왔는데 메이딘 표시가 없어 이건 내가 아무리 봐도 지 뭐 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뭐 사면 옛날에 서비스로 열쇠고리 하나 드려요 기억나요? 옛날에 나이키 프로스펙스 운동화 사면 열쇠고리 서비스 줘요 이탈리아에서 뭐 사고 서비스로 열쇠고리를 받은 거야 받아서 이거를 어 사은품 일명 사은품을 초콜렛 하나 주면 좀 그러니까 사은품으로 요렇게 묶어서 어 요렇게 갖고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서비스 같아 이탈리아를 갔다 왔는데 메이딘 이태리가 어디에도 없어 이거 가죽인지 내잔지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별로 안 이뻐 어 그래서 하여튼 어 서운하다 어 여러분들 외국 갔다 왔는데 차라리 담배 한 보루를 사오지 안 그래? 차라리 담배 한 보루를 사오지 이게 뭐야 초콜렛이 응? 근데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사왔으니까 그래도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 일단 두꺼워요 어우 백종원 식으로 여러분들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백종원 백종원 식으로 골목식당 식으로 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초콜렛을 잘랐습니다 예 사장님 이거 이탈리아에서 산거 맞아요? 이거 혹시 남대문 시장에서 산거 아니에요? 원래 이탈리아 초콜렛은 약간 끈질... 하면서 그 끝맛이 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앞으로 이런거요 이거 팔면 안돼요 이런거 사오면 안돼요 선물로 응 이따 보자고요 예 이거 저거에요 음 음 백종원 예 존좋이 나요 저렇게 단거를 먹고 또 게라멜 마키아또 음 딱 하다보면 달아 뒤져요 예 이렇게 하면 달아 뒤져요 초콜렛 먹고 게라멜 마키아또 먹으면 어우 단내가 입에 너무 달아요 예 음 어우 너무 달아 어우 어지러워 너무 달면 어지러워 그래서 음 근데 내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웃겨 준다고 너무 그때 빠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 달력 얘기했고 방송 얘기했고 개국본의 힘은 뭐다? 개개인이 힘이 넘친다 그쵸?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다 어 우리는 안될거라는 겁을 먹지 않는다 어 개국본이 이번에 가장 중요한거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생각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해요 이제 총선 100일도 안 남았어요 진짜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쵸? 어? 여러분들 총선 100일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좀 뭔가 어 하죠 그쵸? 음 잘 생각해보시면 총선 100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어 이기겠지 여러분들 지금 다들 그런 생각 안해요? 어 이길 거야 그쵸? 이길 거야 그냥 이기겠지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이기겠지 언제 여러분들이 민주당만 믿었어요 늘 국민이 뒤에서 도와줘야지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는 정당이에요 그쵸? 민주당 제가 그랬잖아요 싫어도 민주당 실망해도 민주당 음? 부족해도 민주당 그게 뭐예요 손이 많이 가는 정당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옆에서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음? 지금 어떻게 되겠지 지금 저들은 저 외구들은 벌써 비례정당 만들고 앉아있다 그러고 음? 하 정말 저는 잠이 안 와 잠이 민주당 어떤 사람이랑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비례정당 만들어봐야 10석 정도밖에 더 가져가겠어 그래요 아 그래도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 쟤네 그래봐야 저 지랄을 떨어봐야 어? 10석밖에 더 가져가겠어 그래 어? 내가 깜짝 놀랐어 그 얘기 듣고 응? 아니 의석 10석이면 지금 10석이 없어갖고 4뿌라스 1하고 그리고 정의당 6석에도 손을 벌리는데 어?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막을 생각을 안하고 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 자유한국당이 진짜로 위성정당을 만들어갖고 개쌈하자 그러면요 저것들 비례정당 비례댕 정당 만들어갖고 의원들 막 이동하고 그러면요 앞번호 받아요 3번이나 4번 받잖아요 그럼 지네들 지지세력들에게 정당은 여기 투표해주고 비례정당 투표는 여기 해주십시오 그러면 걔네들 지지세력 20%만 비례정당 투표해주면요 20%면 15석 가져가요 10석 이상 가져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민주당이 제1당을 뺏길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민주당이 1당을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국회의장을 자유한국당이 잡아요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장을 잡아요 그것까지 대비하고 있다 기다려봐라 그리고 저 갈라치기 세력들 있죠 권 모식이랑 저 갈라치기 세력들이 100% 움직여요 잘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저기서 권 모식이가 뭐 뭐뭐 한다라는 소리가 들려와요 권 모식이가 저 갈라치기 세력들 있잖아요 저것들이 또 총선 앞두고 비례정당 뭐하고 저것들이 해서 하면 또 갈라져요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위기감을 못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까지 대비하고 있다 조금 기다려 봐라 조금 기다려 봐라 그거 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 그거는 나중에 신중하게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발표할 날이 있을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총선 100일 남았는데요 아까 그 다시 한번 공지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000명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 다 개벤져스죠 여기 뿌락치 10%가 있다고 해도 다 개벤져스죠 여기 여러분들 개실장님 여기 계셨죠 여기 지역별로 경기 북부 남부가 아니라 경기 북부에는 파주 그 다음에 문산 파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주세요 북부를 뭐 어디죠 포천 경기 북부에 포천 의정부 뭐 이런 식으로 쫙 나눠주세요 그리고 경기 남부에서도 이천 인천 남양주 남양주 이런 식으로 세분화 시켜요 어 어 세분화 시키고 각자 여러분들 그 개국본 회원들 앞으로는 닉네임 앞에 서울 송파구 만약에 경기 분당구 경기 뭐 어디 인천 연수구 자기 개국본 회원들 이름 앞에 지역을 써주세요 지역을 써주셔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에 반드시 가입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분당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이상한 것들이 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 실장님이 매일 정리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에 반드시 어 어 뭐 서울 송파 닉네임 뭐뭐입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저희가 그 전국 개국본 회의를 할 거예요 대표자 회의 음 전국 이렇게 전화번호 올리시는 분들은 좀 정신들 좀 차리고 어 그래서 전국 제가 2월달 안에 1월 말 안에 어 전국 대표자 개국본 회의를 서울에서 열 거예요 해외 개국본은 저희가 해외 개국본에서 나서질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해외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이 부재자 투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활동을 해주시고요 알겠죠 어 어 개인정보 함부로 노출하지 마시고 어 경기 중부 암산 뭐 그렇게 해도 좋고 하여튼 부산 진구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래갖고 나중에 개국본 내가 상황판 본부에서는 어떤 분이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줘 갖고 예 앞으로 제가 물론 아무나 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예 예 저희가 구성이 되는 데다가 경기 연천 포천 의정부 개국본이 있으면 여기 ggb 마크를 쓸 거예요 그리고 전국 조직에 인원 숫자들을 파악을 할 거예요 음 인원 숫자들을 파악을 해서 어 충주 괴산 문경 전국에 퍼져 퍼져 있는 예 개국본 작전판 예 그래갖고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 어 이 지역에 용인 개국보는 몇 명 인다 그러면 뭐 담은 10명으로 시작하지만 용인 분들 모아갖고 본인들이 알아서 어 본인들이 알아서 자기네 지역구에 있는 어 그 선거운동 사무실 가 갖고 자원봉사 하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선거 개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센 사람들이 어딨어 여러분들 같이 적극적인 사람들이 어딨어 여러분들이 가 갖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우리가 무슨 중간에 우리가 드리킹도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알아서 전국 개국본이 민주당과 민주 진영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가 갖고 진짜 지랄지랄 해야 되는 거야 어 이번에 뭐 선거운동원이 돼 주시라고 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이 진짜 지랄지랄 해야 돼 어 자한당 지나가면 아유 왜구 막 이런 진짜 여러분들이 어 그래갖고 제가 각 지역에다가 여보세요 어 아마 거기 개국본 회원들이 아마 자원봉사 좀 하러 갈거에요 어 이력서에 개국본 오 그 센 개국본이 저희를 자원봉사를 한다고요 어 개국본이 좀 거기 도와줄 거에요 어 개국본 회원들은 자발적 이래서 그냥 개국본 얘기 들어오면 패스야 대환영 음 그렇게 어 캡본 그 어디다 자원봉사 신청하러 왔는데요 예 어디죠 개국본이요 오 개국본 이렇게 돼야 돼 어 알겠죠 개국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개국본이 여기까지 힘을 실어 주라고 거기 갖고 지랄지랄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선거운동은 아마 3주 점 3월 4월 15일이면 아마 3월 17일이나 그때부터 할 건데 그 전에 선거 캠프 가면 실무적인 뭐 전화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들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우리 또 누나 부대들이 많잖아 누나 부대들이 가 갖고 그 지역의 선거 사무실 가 갖고 어떻게 오셨어요 개국본이요 아니 개국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국본 회원들이 각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거운동 정말 자원봉사 신청하시고 뭐 이때 진짜 지랄지랄 해야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서초동에서 검찰교육 공수처 설치 가을의 전설을 썼죠 여러분들 잊으세요 이제 잊으세요 그 그건 역사가 평가할 일이에요 그쵸 아직도 이제 1월 6일날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게 통과되면요 모든 집중은 총선으로 가야 되요 가을의 전설 우리가 그 촛불 들었던 그 추억으로 뭐 언론개혁 안하나요 총선 이기면 다 돼요 그쵸 잊으세요 자랑스러운 마음은 마음으로 간직하시구요 어 그 그 병신새끼 개소리 미안 어 여러분들 그거는 역사가 평가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그냥 마음속에만 간직하시고 우리는 하면 된다 하면 된다라는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얻었잖아요 그 공허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이뤄낸 국민들이잖아 진짜 중요한 건 총선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총선이에요 총선 총선 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총선에서 만약에 예상외로 민주당이 대패를 했어요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해요 저 수구세력들이 연대했더니 문재인 대통령 못 지켜요 진짜 문재인 대통령 못 지켜요 그럼 총선 승리만이 대통령 지킬 수 있는 거구요 총선 승리만이 국민이 원하는 개현도 할 수 있는 거구요 총선 승리만이 언론도 알아서 기어요 언론 알아서 길 수밖에 없어요 왜 민주세력이 180석 이상만 확보를 하면요 미디어법 폐지시켜버리면 돼요 미디어법 폐지시키고 종편에게 특혜줬던 거 다 없애버리면 돼요 언론개혁 광장에서도 외치는 것도 나중에 중요하겠지만 법적으로 미디어법 없애버리고 종편 특혜 없애면 끝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총선에서 이김은 정말 다 해낼 수 있어요 총선 만능설이 맞아요 왜 얘네들이 법을 만드니 여러분들 이번에 의석이 깡패라는 거 너무 느꼈죠 자유한국당 저 외구들도 국회 선진화법과 의원들 쪽수 앞에서는 무기력한 거 봤잖아요 외구 긴 얘기 아무리 해봐야 외구 방해 토론 해봐야 결국은 통과되는 거 봤죠 국회는 의석이 깡패예요 총선 지고 나와서 아무것도 못해요 대통령이 뭐만 하려고 하면 반대 뭐만 하려고 하면 반대 100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개국법만큼은 단합합시다 지금은 개국법 뭐해요가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계속 고민고민 늘 얘기했잖아요 내년 총선은 민족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에요 제2의 반민특위가 돼야 돼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내가 채팅창 보면 200석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어떻게 할 건데? 앉아서 가만? 조중동은 가만히 있고 자유한국당은 가만히 있고 해? 움직여야지 100일밖에 안 남았으면 뭔가 간절하면 지방에서 버스 타고 와갖고 검찰개혁 외치셨듯이 전국조직 짝 만들어갖고 그 지역에 지역장 만들어갖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뽑아 스스로가 뽑아갖고 거기서 자원봉사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피켓이라도 들고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구에서 뭐가 제일 약한가 보고 정말로 민주세력의 바람을 일으키라고 그 지역에서 말이라도 한마디 이번에 여기는 좀 바뀔 때 듣지 않았어? TK적 PK적 이번에 민주당이 이겨야지 정말 야당 심판론의 분위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야당 심판론의 분위기를 국민이 만들어야 돼요 안 그래요? 언론이 아무리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만들어도 여러분들이 동네에서부터 저 자유한국당 때문에 되는 게 없어 그런 몇몇의 움직임이 나비효과가 돼갖고 전국으로 퍼지면 무서운 7만 명의 계곡분들이 전국에서 민주주의의 선거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누군가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길 거야 어떻게 이기냐고 우리가 검찰개혁도 모여서 외치니까 민주당이 힘을 받았잖아 제가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 집회 시작할 때 뭐랬어? 저희가 든 촛불은 검찰은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다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검찰이 눈도 깜짝하지 않을 거라고 옛날에 누누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든 촛불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혁에 힘을 실어주고 민주당이 주제 없이 밀어붙이라고 하는 거다 저는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이번에도 민주당이 자신감을 안고 이길 수 있는 선거 민주진영이 이제는 자유한국당 심판 이제 대한민국의 20대 국회가 자유한국당이 없으면 얼마나 잘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 봤잖아요 지금 봐봐 다들 내가 가끔 보면 내년 200석은 될 겁니다 어떻게 200석 될 건데 7만 명이 10명씩만 100일 남겨놓고 진짜 으쌰으쌰갖고 10명씩만 7만 명이 10명 데리고 보면 몇 명이야 70만 명이야 전국에서 70만 평가 더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비례의석도 늘어나고 100표 차이로 나오는 싸움에서도 그 지역에서 이기는 거예요 전국 계곡본 7만 명이 10명씩만 자기 지역구에서 정말 으쌰으쌰하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봐요 그 지역 홍보하고 너무 안일한 것 같아 자유한국당은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얘기하세요 그 자유한국당이 심판받아야 되는 내용은 1월 13일 GGB 시타타파TV 라이브에서 매일 경제분야 정치분야 역사분야 다 다룰게요 제가 또 이번에 나섰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개국본이 이번에는 개국본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개국본 회원도 한 10만 명 돼야 돼요 지금 개국본 10만 명만 되면 정말 여러분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개국본 각 지역의 조직들이 각 지역의 조직들이 진짜 우리 나눠서 봉사활동이라도 하자 주말마다 봉사활동 하면서도 어르신들 저 태극기들은 어르신들 욕하지 말고 어르신들에게 민주시민들이 청소도 해주고 조짜갖고 봉사활동도 해주시면서 저희가 빨갱이에요? 라고 하면서 아니 빨갱이가 아닌데 이렇게 착한 사람도 있네 이렇게 만들라고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개국본이 자유한국당이랑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개국본의 자부심을 갖고 어려운 지역에 어려운 소외되신 분들 찾아도 가고 좀 그런 활동들을 좀 진짜 긴장하시고 우리 이름 부르면 안 되죠 저분 그래서 100일만 고생합시다 100일 그렇죠 여러분들 100일도 못해? 앉아서 그냥 이기겠지가 아니라 100일만? 민족의 운명이 걸렸어 4달도 싸웠잖아 4달도 촛불들하고 지방에서 올라왔잖아 이제는 이게 더 쉬운 거야 자기 지역에서 100일만 노력을 하세요 자기 지역에서 100일만 서울까지 올라올 필요도 없어 자기 지역에서 100일만 그러나 혼자 하지 말고 이따가 개국본이 세분화되면 그 지역에 여러분들이 한번 모임을 갖고 장을 만들어서 그 지역구 방문해갖고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그 조직을 만들자고 그걸 만들어야 돼 지금은 이제 총선 100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누가 할 거야 딴 놈들이 하면 이건 선거 개입이야 정치 개입이야 개국본은 자발적인 행동이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 개국본은 자발적인 단체라서 이건 선거 개입이야 아니 각 지역에서 우리 개국본 회원들이 각 지역 자원봉사한다는데 이게 무슨 선거 개입이야 우리는 개국본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갖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표를 뽑고 지역 대표를 뽑고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여튼 우리가 세분화 시켜갖고 우리 내년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요 불법적인 일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저 외구들 정말 이번에 방면을 안으면 안 돼요 야 우리 개실장 빠르다 벌써 경기 수원 분당 안산 용인 안양 파주 부천 인천도 나누세요 인천 부천이 얼마나 다른데 인천 부천 또 부평 이런 식으로 나눠야지 인천 부천 부평 이런 식으로 나눠야죠 강원도도 원주 어디 강원은 하나로 해도 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아까 내가 이거 스크린샷 하세요 실장님 요거 스크린샷 하셔가지고 참고하세요 어 요거 잠깐 화면 보여줄게 이거를 어 이거 지금 스크린샷 내가 보여줄게 스크린샷 하세요 그래갖고 참고하세요 어 어 요거 스크린샷 하세요 그러면 여기 보이죠 보이죠 어 광명도 넣고 어 작전판 딱 보이자 요거 스크린샷 하셔가지고 강원도도 춘천 인제 속초 강릉 정선 동해 삼척 영월 엄청 많거든 어 그래갖고 없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인원들이 모자르면 동해계국본과 삼척계국본이 합치는 거지 정 어 동해계국본은 몇 명이 안 돼 삼척계국본도 몇 명이 안 돼 그럼 동해 삼척 이분들이 모여갖고 강릉계국본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면 되는 거지 음 경기고양이 있잖아요 여기 경기고양이 있잖아 하여튼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 어 여러분들이 조금 안일했지 우리 계국본이 어 왜 이러면 1월 6일날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 통과되는 거 보고 무조건 이제는 총선체제 그거는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총선체제 공감하시죠 그쵸 어 총선체제 지금 언론이고 정치권이 다 총선체제잖아 어 딴 데 정신 팔 거 없어요 총선체제에요 다 언론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총선체제야 개국본이 할 일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진영이 이번에 선거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바람을 만들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우리 개국본에서 각 지역별로 나누면요 그 카테고리도 정리를 좀 해주세요 어 카테고리에 맞게 글 쓰세요 그래서 어 조만간 접으라고 저희는 개국본 지지비 방송국에서 끊임없이 100일 작전으로 해갖고 13일부터 13일부터 100일 작전 들어가서 낮부터 방송을 계속 할 거에요 음 저희는 좋은 방송을 만들고 여러분들은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그 이제 어느정도 조직이 꾸려지면 그 대표들은 서울에 와갖고 우리가 조직적으로 자원봉사들을 어떻게 잘 인원이나 그런 자원봉사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 어 제가 최종 점검을 하고 어 그렇게 하면 어 여러분들이 좋을 거 같아요 자원봉사 하는거 같고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에요 음 하면 돼 어떻게 되겠지 제일 싫어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딱 있을 거 같아 두가지의 사람이 있어 어떻게 되겠지 아 저 위기를 어떻게 바꿔 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어떻게 되겠지라는 것보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불확실성보다는 어떻게든지 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노력이라도 해보자고 어 어 그 그거는 그 어 이름을 당분간 개싸움 선거운동본부 그럼 우리가 개입하는 거 같아서 안돼 개싸움 선거운동본부 아니 우리 개실장은 즉석에서 너무 개싸움 선거운동본부 하면 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 같아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선거운동본부 아 웃지 않은데 아 좋아 아주 좋은데 개싸움 선거운동본부는 너무 노골적이야 어 그건 너무 노골적이니까 그냥 우리는 개혁 국민운동본부라고 쓰고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라고 읽는다 그치 개혁 국민운동본부라고 쓰고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라고 읽는다 그리고 지역에서 나쁜 놈들이 있으면 정식적으로 여러분들 낙선운동 하면 돼 낙선운동은 불법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자발적인 낙선운동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 나쁜 놈들이 있잖아 낙선운동 해 내가 법적으로는 다 알아볼게 송파 가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송파로 해갖고 거기서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제 개국본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만 하지 말고 이제 개국본 회원들을 많이 가입해 사람들을 많이 좀 팽창시키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단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앞으로는 회원증은 발급을 할게요 1588 그게 다다음주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ARS 공식 후원 일시 후원 공식 ARS 저 개국본 김희경 계좌는 서초동 촛불집회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의 역사적인 개국본 회원 계좌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개국본이라는 법인 통장으로 공식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호 회원이 누가 될지 몰라도 저희가 회원증도 이쁘게 만들어 갖고 어디 가서 어디서 오셨어요? 오 개국본!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어디서 오셨어요? 아 나 참 오 개국본! 이렇게 되는 거지 찍만 봐도 떠는 게 많은 거지 회원증 만들 때 사진 1매도 보내주셔야 돼요 사진 1매도 보내주시고 뒤에 이름을 딱 써주시면 사진까지 딱 해갖고 개국본 회원증을 만들어 줄 거에요 그냥 허접한 사진이 아니라 이쁘게 해갖고 사진까지 딱 해갖고 만들어 드릴 거에요 20년 전 사진 보내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전철 공짜로 타시는 분이 40대 때 미모 이렇게 탁 찍은 거 보내주시면 전철 공짜로 탈 나이 되셨는데 뭐 30년 전 사진 보내셔서 막 이런 거 보내시면 안 돼요 알아볼 수 있는 사진 보내세요 알겠죠? 알아볼 수 있는 나이 그거 보내세요 20년 전 30년 전 그런 거 보내지지 마시고 알겠죠? 뽀삽 같은 거 하지 말고 잠깐 그 다음에 또 또 질문 없죠?